창보 타령 이번 시간에는 창보 타령 증경은 쌍쌍 녹담 중이여 호월은 단단 영창농인데 정막한 나유 안에 촛불만 도둑혀고 인적적 야심한데 귀뚜람 소리가 철양하다 금노에 향진하고 옥루는 잔잔한데 도둔다리 지새도록 니게 잡혀 못 오시나 님이야 나를 생각하는지 나는 님 생각뿐이로다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나가는 가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증경이 뭐냐면 증경은 쌍쌍 이랬잖아요 거기가 수리가의 새인데 강, 호수, 바다 이런 데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새를 말하는 거고요 녹담 중이여 여기는 푸른빛이 감도는 연못을 말하고 호월은 단단 맑고 밝은 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금노에 향진하고 그랬는데 금노는 금으로 만든 향노를 말하는 거고요 또 옥루는 잔잔한데 옥으로 만든 물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보고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정경은 쌍쌍 녹담 중이여 호른 단단 영창농인데 성막한 나유 안에 또 불만 도둑여고 인적적 야심한데 빛두람 소리가 초량하다 금노에 향진하고 어헉 눈은 잔잔한데 굳은 다리 지새도록 이게 잡히어 못 오시나 님미야 나를 생각하는지 나는 네 생각뿐이로다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거를 한 소절씩 끊어서 해볼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층경은 쌍쌍 녹담 중이여 층경은 쌍쌍 녹담 중이여 층경은 쌍쌍 녹담 중이여 층경은 쌍쌍 하고 숨 쉬고 호월은 단단영 창농인데 숨 쉬고 시작 호월은 단단영 창농인데 그렇죠 호월은 단단영 창농인데 시작 호월은 단단영 창농인데 정 하고 숨을 들어 마세요 정 막한 나 유 아네 시작 정 막한 나 유 아네 그렇죠 나 유에서 지금 제가 들어가요 나 유 유 이렇게 되죠 척막한 나유 안에 시작 척막한 나유 안에 척불만 도둑혀고 척불만 도둑혀고 척불만 도둑혀고 척불만 도둑혀고 인적적 야심한데 야심에서 심한데 시작 인적적 야심한데 인적적 야심한데 인적적 야심한데 귀뚜람 소리가 철양하다 귀뚜람 소리가 철양하다 귀뚜람 소리가 철양하다 귀뚜람 소리가 철양하다 귓뚜람 소리가 철양하다 귀뚜람 소리가 철양하다 귀뚜람 소리가 철장하라 hora 오해 향진하고 옹 눈은 찬찬한데 시작 옹 눈은 찬찬한데 옹 눈은 찬찬 찬찬한데 시작 옹 눈은 찬찬한데 옹 눈은 찬찬 찬찬한데 옹 눈은 찬찬한데 도둔다리 지새도록 도둔다리 지새도록 니게 잡히어 못 오시나 니게 잡히어 못 오시나 니게 잡히어 못 오시나 여기서 이제 탁 차올려 님미야 나를 생각하는지 시작 님미야 나를 생각하는지 님미야 나를 생각하는지 시작 님미야 나를 생각하는지 나는 님 생각뿐이로다 나는 님 생각뿐이로다 알쓰고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죠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층경은 쌍쌍 녹담중이여 호월은 단단영 창농인데 시작 층경은 쌍쌍 녹담중이여 호월은 단단영 창농인데 청막한 나유 안에 족불만 도둑여고 청막한 나유 안에 족불만 도둑여고 인적적 야심한데 귀뚜람 소리가 철양하다 인적적 야심한데 귀뚜람 소리가 철양하다 그렇죠 금노에 향진하고 옥눈은 잔잔한데 시작 금노에 향진하고 옥눈은 잔잔한데 톱은 다리 치새도록 니게 잡히어 못 오시나 톱은 다리 치새도록 니게 잡히어 못 오시나 님미야 나를 생각하는지 나는 님 생각뿐이로다 님미야 나를 생각하는지 나는 님 생각뿐이로다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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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지는 못하리라 성경은 쌍쌍 녹담중이여 어른 단단 영창노인대 적막한 나유안에 족불만 도둑여고 민족적 야심한데 깃뚜람 소리가 천량하다 금노에 향진하고 옥 눈은 잔잔한데 톱은 다리 치새도록 이게 잡히어 못 오시나 님미야 나를 생각하는지 나는 님 생각뿐이로다 나는 님 생각뿐이로다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다리라 이렇게 해서 창부타령 증경은 쌍쌍 녹담중이여 오늘 배워봤습니다 다운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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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대 수고하셨습니다